안녕하세요 조시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트학 입니다. 오늘은 이제 이글루 시큐리티 익절 관련해서 짧게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세력이 나갔는지 어떻게 구분하는 거 저는 어떻게 보는지 알려 드릴게요 금요일에 이제 이글루 시큐리티가 급등 했죠.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% 정도 수익 익절 했습니다 저는 이글루 시큐리티는 모멘텀 좋고 차트상 적당히 위치 잡아서 여기서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확실한 힌트들을 캐치 했고 그 결과 잘 가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글루 시큐리티 전 영상들에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구독자 분들은 한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복하면 그냥 머리 박힙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일단 제가 오늘 오늘 아니고 금요일날 이글루 시큐리티 매도를 좀 일찍 했습니다 블로그 보시면 7720 7720의 전량 익절 하자마자 이제 포스팅을 했습니다 일찍 매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음 이것도 음 구독자 분들 한번 들어놓길 바랍니다 경험이니까요 일단 7720이 어딘지 차트를 먼저 봐봅시다 차트를 보면 이제 제가 그어놓은 이 여기 저항선들에서 저는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이르게 매도를 했죠 그게 저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번째 이유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갭상승 이 갭상승은 늘 메꿔진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항선에서 이제 부딪히자마자 빠르게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가 보통은 이제 요렇게 한 큐에 두 칸을 긁는 경우엔 두 칸에 해당하는 저항선들을 한 큐에 한 큐에 긁지는 않습니다 요놈이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이유가 너무 가볍게 빠르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가까운 저항선 찍고 빠진 종목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가지 모두 다 경험 베이스인데 여러분들은 이거 듣고 나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비슷한 상황을 겪을 건데 그때 아 그때 카스타기 말했던 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인지를 하면 개선을 시킬 수 있거든요 여튼 정리를 다시 해드리며 일찍 매도한 이유가 갭상승은 늘 메꿔진다 두번째가 일반적으로는 한 큐에 두 칸에 해당하는 저항선을 긁지는 않는다 세번째 주가를 초반에 올릴 때 너무 가볍게 올렸다 요렇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저는 이제 이런 이유로 아쉽게 일찍 매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또 똑같은 상황이 나오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왜냐면 찍고 빠지는 반대의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글루 시큐리티 매매가 끝이냐? 아닙니다 또 들어갈 각을 볼 겁니다 매수 예정 가격은 여기 아래쪽 지지선 부근입니다 여기를 잡은 이유도 지금 바로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갭상승은 메꿔진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까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분봉을 봐봅시다 이게 이제 금요일날 분봉 금요일봉이 무슨 역할을 했나요?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죠? 네 이번에는 100% 매집입니다 이런 형태는 이제 이렇게 100% 매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집하다가 안 털리니까 한 칸 더 떨어뜨려서 매집했다 이거 아니면 공격적으로 매집을 했다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가 똑같은 말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매집하다가 안 털리니까 한 칸 더 떨어뜨려서 매집했다 이건 앞에 전제가 누군가가 있는데 안 나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으로 매집했다 이거는 이건 대상이 없고 빨리 매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? 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잘 안 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예정가를 아까 말씀드린 지지선 근처로 잡은 겁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수 예정가를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여기를 잡은 이유가 갭 상승은 내꼬진다 두 번째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개미가 잘 안 털린다 이거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더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과연 금요일에 본문 보시면 이 금요일에 털렸을까요? 그 해당하는 개미가? 아니면 원하는 만큼?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 결과는 세력만이 알 겁니다 만약에 털렸으면 아마 조정 없이 또 바로 갈 겁니다 위로 만약에 안 털렸다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는 올 거고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안 털린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바로 가면 저는 이제 그냥 잘 가라고 손을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?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이죠 많기 때문이죠 오늘 중요한 거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할 거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도 반복해서 들어놓으세요 나중에는 그냥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방역적 사용합니다